이 허리케인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남부 경합주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현 정부가 이민자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다 써버려 허리케인 피해를 구제할 돈이 없다는 트럼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는 헤리스가 또 맞붙은 겁니다.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2주 전 230명 넘는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 헐린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헤리스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정부가 공화당 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SNS에도 미국은 이 무능한 바보들을 4년 더 견딜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그러자 헤리스 부통령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가 거짓 주장으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호리케인의 피해가 플로리다, 조지아, 노스캐롤리나 등 남부 경합주에 집중되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외 순방도 취소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허리케인이 미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.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. 기상캐빈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